이번 시간에는 농협대 면접 리뷰 시간입니다. 대졸자 전형이죠. 전문대졸 이상과 같은 특별 전형 학생들이 어떻게 면접을 치렀고 어떤 출제 내용이었고 어떤 답변이 요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면접 과정 중에서 영상 선생님이 보내주고 많이 좋아졌다 열심히 하고 오늘 자료받은 거 더 연습해서 내일 또 뵙고 몇 번 연습을 했어요. 이 학생이 하고 나서 그런데 1월 31일 가서 자신감 있게 면접에서 다 끝내고 보냈습니다. 학생 감사합니다. 2월 8일에 합격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이었어요. 사실은 이 학생 만만치 않았어요. 그 이전에 1차까지 합격하고 면접 갔는데 최종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원 와서 면접을 받고 갔는데 당당하게 합격 소식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2월 8일 오후 5시 2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붙었습니다. 오 축하 정말 잘 됐네 너기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인증 합격 인증샷 감사합니다. 강남역 갈 때 학원 들리겠습니다. 잘 됐네 사실 다른 학생들보다 가장 많이 많이 걸렸는데 합격했다고 하니 더없이 기쁘네. 취업 확정 뵙고 발죽 덮고 편하게 지내라. 축하합니다. 지금 마음이 걸렸어요. 이 학생 꼭 합격해야 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면접까지 가서 안 된 학생이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뭔가 길을 돌아가게 돼서 뒤처진 기분도 들었는데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었다. 잘 됐고 축하하고. 질문한 내용은 뭐냐. 질문들이 사회에서 우리 학생이 사회에서도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지금 전적대학도 굉장히 랭킹이 높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쪽 대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업도 가능한데 왜 농협대로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 걸 물어본 거죠. 이 학생에게. 그리고 농협대가 갖는 장단점. 이건 다른 전형에서도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농협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농협대에 와서 하고 싶은 공부. 이거 학업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연습한 거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떤 친구로 기억되고 싶은지 얘기해 보세요. 공동생활에서 배려했던 사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사례. 자소상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배려를 했던 사례. 농협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죠? 한 사람당 1분씩 발언 기회가 있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와 같은 압박성 질문은 없었다. 그죠? 6명씩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고 잘 됐죠? 학점 부분 것도 확인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초심 그대로 공부 열심히 잘하겠다. 최종 합격. 비록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면접까지 가서 결국은 합격의 고와 같은 영광을 못 얻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서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고 진정한 미래 농협인의 꿈을 얻었습니다. 버템의 앞 affirmative.